안녕하세요. 저는 운전면허를 셀프로 통과를 했는데요. 셀프로 땄는데 할 때는 정말 몇 번 떨어지고 해서 아 이게 뭐가 문제일까 고민도 엄청 했었고 엄청 하진 않았지만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떨어졌을 때는 기분도 좋지 않고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을 잘 모르겠고 이래서 혼자서 좀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어 먼 길을 둘러온 거죠 짧은 길을 둘러온 그런 케이스라서 어 저의 경험담을 알려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릴 거고 단계별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셀프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